산불이 나면 해기를 통한 조기 진화를 위해 진화용 물을 구할 수 있는 담수지가 필요합니다. 산림당국이 겨울철을 맞아 이 담수지가 얼어붙지 않도록 방지 장치를 설치하는 등 대책 마련에 서두르고 있습니다. 정창완 기자입니다. 삼척 50천 상류입니다. 물을 가둔 하천 한쪽에 정사각형 모양의 물체가 떠 있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수면이 얼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겨울철 산불이 났을 때 담수지가 얼어붙어 진화 헬기가 물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2019년부터 삼척지역에는 담수지 6곳에 설치됐습니다. 결빙 방지 장치에는 최근 눈 없는 겨울이 반복되면서 겨울철 산불 위험이 커지자 속속 설치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추위가 잦은 고지대 잠수지가 우선 설치 대상이며 보통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결빙 방지 장치를 설치하려면 담수지의 수심이 최소 2, 3m 이상이 하고, 헬기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주변이 어느 정도 넓어야 합니다. 강원 동해안과 남부 내륙 지역에 분포된 헬기 진화용 담수지는 모두 66곳. 동부지방산림청은 이 가운데 19곳에 결빙 방지 장치를 이미 설치했고, 앞으로 19곳에 추가로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나머지 담수지에선 수시로 얼음을 깨는 방식을 통해 헬기 진화 용수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와 추가 결빙 방지 장치 필요성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산림청에 예산을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웬만한 겨울철이 지속되면서 갑작스런 산불에 대비해 얼지 않는 담수지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청환입니다.